히트힛 아이고 잘하고 있으라고 나중에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다 주인께 가십니까 자네 기어 왔을 때 잘하고 자, 잘하고 여기서? 가서 돈 많이 버는데 여기서? 여기 키움만 나야지 기어 여기 자네에 또 돌리셔도 또 보고 오면 안돼 그럼 이제 궁금하다고 또 보여주면 또 너무 빠르다 이거 잘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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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와 야, 돌리지 말고 아 진짜 좋아 침이야 디윤아 네 이상한 생각을 생각해 제일 좋은 건 한 팀에 잘하는 거지만 신경 쓰지 마 너도 기회해주세요 네, 우영이 형이랑 성주 형이 지금 먼저 전화 왔고 우리님도 고생했다고 현수님이 이제 가서는 진짜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한타 더 한타 더 나은 게 아니라 꼭 추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속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곧 기회라고 봐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형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주문해주셨습니다 진짜 아, 저가 LG 트윈스여서 그동안 이만큼 사랑 많이 받았고 응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원해주신 만큼 아가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러웠고 그동안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제 민호나 동면배 동기대원에게도 고맙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또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니까 LG 트윈스 오래 구성할 수 있도록 뽑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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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